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민수는 의사 매너가 있는가 경증 중증을 척척 판단할 수 있다니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거를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상당히 금방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완전히 주물러 왔기 때문에 그냥 갑질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외모를 보면 딱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 차관 의식불명 마비 외에는 찢어져 피가 많이 나도 경증이다. 오전 mbc 라디오 출연해서 언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네가 의사냐 네가 의사 매너증을 갖고 있냐 네가 임상 경험이 있냐 네가 의사냐 네가 보건복지부 차관인데 네가 의사냐고 그렇게 내가 야단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데 이 언행만 보더라도 금방지고 아주 외람되고 이런 겁니다. 아 이러니까 이 친구가 장난을 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왜 중증환자 경증환자라는 것은 의사들의 매뉴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지가 이런데 보건복지부 차관인데 완장을 차사하니까 차관니까 그냥 떨어지면 집에 이러면 가가지고 쉬어야 될 그냥 중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야 이게 참 말이 안 되구나 보시면 의식불명이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상태 이외에 열, 복통,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상황 등을 모두 경증으로 분류해야 된다. 언급환자 경증판단 여부에 대해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경증으로 이해해야 된다. 중증은 거의 의식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상태 있는 경우가 되다서도 그렇지 않고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경증에 해당한다.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은 사실 경증이다. 네가 어떻게 아냐 이 이야기죠.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하겠거든요. 왜 그거는 차관의 영역이 아니고 의사의 영역이. 여기서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을 할만큼 경시하는 시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물은 거예요. 저한테 당신이 차관 자리에 앉으면 이런 말을 하겠냐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들 담당하고 내가 잘 아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의사들 매뉴엘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소화는 상황을 일반화해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경우 열이 나거나 하는 것은 경증이다. 이걸 지가 어떻게 아냐. 네가 소화 청소년과 의사냐. 네가 의사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건방지는 겁니다. 다만 최근 두 살 어린아이 사건의 경우 의식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건망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 건방짐을 가지고 그냥 건방지다 이렇게 아니고 나는 이 양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구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다 유추가 되는 겁니다.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응급실 배후 진료도 포함해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2월 전공의가 이타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당연한 거지. 응급의료가의 여러분들 인력이 43% 빠졌으니까. 이런 상태로 6개월이 진행되어 왔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8월 하순부터 환자 수가 다시 줄기 시작했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하는지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련 통계를 짓게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 사망이 늘어났다 하는 주장과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응급실에서 이송이 늦거나 또는 미수용 사례를 사망인 통계가 짓게 되고 있지 않다. 강렬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덥 이야기했지만 의료서비스가 의료사태의 이전에 30에서 50%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사망자가 늘어나겠죠. 다른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건방진 이야기고 박민수 차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런들 추진했는지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이 기사 보고 한 분이 고열, 복통, 다량 출행의 무수한 원인 가운데 응급질환이 아주 많습니다. 이 양반아 저런 사람이 한나라의 차관이라 찌끄리고 있으니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해가 된다. 경증, 중증은 의사가 판별하는 거지 보건복지부 차관이 판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박단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임상 경험을 이야기해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걸어들어오는 환자는 정말 많습니다. 이 가운데 진단 결과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증인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일부는 죽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올 당시 그들은 전화도 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다면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심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이 1년차 때 진로했던 환자 가운데 치통을 주호소로 내원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당연히 의식은 명료했고 경한구역까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CTE를 찾아보니까 대동맥박리가 한 거 있네요. 흉부외과 전공에 연락을 했고 환자는 곧장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보기 드문 사례였고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황당하지만 당시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았으면 그 환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환자 가족들은 소송을 재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민수 차관의 말은 결국 소생 가능한 환자에게 지금이 아니라 사망한 이후에 병원에 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증과 경증을 나눌 수 있다면 트리아지라는 응급환자 분류체계는 물론이고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 5년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 역시 불필요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를 당신의 실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처럼 부디 의료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벼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죽음을 가져오게 될지 음숙한 진로현장에서 오늘 단 하루다도 무겁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인이 아니지만 박민수 차관이 경증 환자는 이런 환자고 중증 환자는 이런 환자고 소아 청소년 경증이 이렇고 중증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이 양반이 정신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이가 지금 한 50대 중후반일 텐데 내가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당신이 어느 장소에든 간에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경증 중증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세상을 안하무인격으로 살아봤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게 어렵게 만들어낸 겁니다. 경증 환자 중증 환자는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께서 미워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의료 문외한들이 해당 부채에서 근무를 좀 해본 경력이 있다고 또 권력과 권한을 지고 있다고 현장에 일한 전문가 말을 무시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존민비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